자 뭐 여기 2번 문제를 물어본 거 같애 자 얘가 사사분 면에서 만날 때 자 애매 관계없이 지난 점은 이미 구해놨을 거 같기도 하구 삼 컴마 일을 지나지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 파악을 꼭 해봐야 될 거 같애 이 문제는 먼저 삼 컴마 마이너스 2 를 꼭 지나 3 컴마 일을 꼭 지나야 돼 이쯤을 지나지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가볍게 라도 그려 놔야지 2개의 절편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니까 대략 이런식으로 그려죠 그런데 사사 오미에서 만나야 돼 일단 사사 오미에서 만나야 될 때는 음 절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네 절편 요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째야 돼 더 경사가 뭐 해야 돼 급해야 되잖아 이런식으로 그치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보다는 어째야 돼 양수 쪽에서 기울기가 급하면 그 값은 크다 라고 하거든 크다 어찌했던 사사 오미에서 안 만날 때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보단 커야 되니까 일단 3 컴마 일과 몇 컴마 0 컴마 마이너스 5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지 기울기는 2네 자 그러면 그 기울기 2보다는 어째야 된다고 경사가 급해야 되니까 커야 된다 라는 정답이 하나 먼저 탄생을 하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구간 안에서는 어찌됐든 만나긴 하잖아 자 그러면 두번째 어떤 상황을 또 볼 수 있냐면 평행할 때를 생각을 해야 돼 평행할 때 참 애매하지 이런걸 중학교 때 해야 되는데 원래 중학교 때 너무 설핏하게 배워서 그래 이렇게 되면 평행에서 안 만나거든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예의 기울기랑 같은 마이너스 1인 상황인데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경사가 뭐해지면 급해지면 이 아래 쯤에서 만나게 되거든 사사 오미에서 그럼 음수 쪽에서 경사가 급하다 라는 말은 그 기울기보다 작다라는 소리거든 절대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m 은 마이너스 2인 것보다 경사가 급해야 되니까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답을 답지도 분명히 이렇게 써놨을 거야 여긴데 그쵸 잘 생각해봐 기울기 관계